네 오석근입니다. 테너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도중에 끊어져서 이렇게 테너 엘토로 해드리겠습니다. 이것도 신청하신 대로 템포를 늦췄어요. 10을 늦췄는데 더 늦게 할지 조금 어떻게 할지 상황을 몰라서 이 정도 10 정도 더 늦게 하면 좋을 것 같다 했었어요. 정확한 템포 늦추는 거는 제가 잘 못한 거니까 10 템포 늦춘 거를 그냥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남자 키로 그냥 하겠습니다. 샴 4개로. 샴 4개로. 샴 4개로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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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